고맙습니다.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지는 주황의 열한 명의 천사들 끝없이 창의 물에 막혀도 나에게 포기라는 것들은 없다 아무리 옷을 잡아 당겨도 장패로 쓰러지지는 않아 피지를 종양무진 탈 일은 그댄 우리들의 주황천사 스미에 깃발 들고 강개 느낌 속 해봐 뒤치고 넘어져도 우린 널 믿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아 우린 널 믿어 네 나울 거 없으니까 다운 하늘 그의 강남도 선수가 되었던게 어제 황진 부선들이 심지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황진수의 최초의 몸을 부착하게 끌어냈고 많은 리스트는 모두가 더 받으면 되는 기술입니다